안녕히 계세요. 자 오늘은 이브히어로즈를 한 번 더 뽑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! 아! 자 자 자 자! 자 꼭 한번 더 뽑을게요. 자 수수께끼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수수께끼 강화학점의 이브히어로즈에서 수락과 수락된 카드와 잔성 건강식장을 찾아보자. 시원이요. 물거미. 진지나. 펜션. 마지막으로. 림비아 비니맥스입니다. 다음시간으로 시작합니다. 안녕.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 일단 수수께끼 먼저 공개를 해야죠. 자 수수께끼는 공개합니다. 강화학점의 이브히어로즈에서 수락된 카드를 단속으로 정란보킹으로 찾아보자. 자 첫번째는 피카주. 그리고 역시. 이 친구들. 지금 돌아와. 일단은 생각. 마지막으로. 샤니드 부잉입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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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